right now, right now죠. 지금도 이런 얘기죠. 지금 there are 있어요. countless. countless는 수많은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across the country 되겠습니다. 컨트롤 나라죠. 이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most are in post office 되겠습니다. most 대부분이죠. 대부분은 우체국 되겠습니다. 우체국에 있습니다. 반면, others,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doctor's office. 그죠? 병원에 입은 겁니다. 또는 슈퍼마켓에 있다는 얘기죠. and many of them.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probably, 아마, 또는 아마도 stare in, 이제 이거 보는거죠. 응시하는거죠. fake council 이라겠습니다. 멍하니 라는 뜻입니다. 멍하니 응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멍하니 응시한다. surely, 확실히 라는 얘기죠. these folks know 되겠습니다. 이러한 폭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알고 있습니다. from experience. that is, okay. 뭐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습니다. no가 동사죠. that 은 접속사죠. 접속사, that is, 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waiting 이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은 이다. unpleasant가 되겠습니다. 유쾌하지 않은 겁니다. 유쾌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헛되이 기다린다는 것은 유쾌하지 않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yet. 그러나 이 얘기죠? day by day. 매일. we are after we are. 매년. 그들은 계속 해야 되죠. continue. to 하는 것을 계속 해야 돼. enter into waiting situation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접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죠? waiting situation. 기다리는 상황에 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들어가는 것. 어떤 상황입니다. 여기서 들어가게 들어가는데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enter into는 go into랑 다른 말로써 회사가 새로운 시장에 지입하고 그럴 때 enter into를 쓰는 거죠. 사람들이 상황에 들어가는데 waiting situation.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without mom 없이 the slightest intention. intention, 의도죠. 어떤 의도죠? 잉게이징 되면 mind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뭐하는 겁니까? 관여하지 않고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들의 정신 마음 그죠? 이것을 관여시키다. 참여시키다. 이런 얘기죠. 정신을 참여시키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engage their mind 뭐냐면 생각하는 거죠. 생각 하다. 생각을 하는 건데 생각하는 의도가 조금 더 없는 겁니다. 그죠? sliced 아주 적은 그죠? 이걸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정도를 해석하면 되죠. 아무 생각 없이 그 기다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 매일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they be conditioned to themselves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to be satisfied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be satisfied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while 뭐 하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만족하도록 그들 자신을 결정하는 거예요. you should not be one of them 너 그들 중에 한 명이 되면 안 돼 라는 거죠. 그죠? 추진이니까 주장이겠죠? instead 대신에 plan 이거 동사원형이죠? 동사원형 명령문입니다. plan 어헤드 미리 plan 계획을 세워 for 뭐뭇을 위해 이러한 피할 수 없는 remittable 때 시기 를 위해서 미리 계획 세워 when 네가 be first to 그죠? 뭐 하도록 강요를 받는 거니까 기다리도록 강요받는 바로 그때를 위해서 미리 계획 세워라 if you are go into your likely waiting situation 되겠습니다. waiting situation 그죠? 너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릴 법한 상황에 가게 되면 be sure to 반드시 해라 이런 얘기죠? 너 꼭 이거 해야돼 가져가 carry 가져가는 거죠? 체크한 거 가져가 퍼즐 같은 것도 가져가 아니면 노트북 가져가 이런 얘기죠? 그리고 누군가가 say 말하는 거죠? 그죠? glibly glibly 하게 말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냥 뭐 인사치레 식으로 그냥 그럴듯하게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인사치레로 말합니다. 어 쏘리 실례지만 너 죄송하지만 너 기다려야만 해 라고 말하면 너는 reply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나 뭐하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